이거 언제 준비했어, 이런 거? 내 거? 난, 난 손쉬운다! 그 때 뭐 했었어? 전목진 뭐예요? 전에 못 줘서 미안해, 진이 쏜다. 됐어. 난 솔직히 맨날 생각해 달래, 그래가지고 전목진으로 하겠습니다. 전에 못 줘서 미안하다, 진이 쏜다, 롱. 오 형! 일주일이 일주일 전에 얘기했어. 센스버! 아 이거 전목진은 진이 형이 적은 글씨네. 준비성을 필요한 거 아니네. 센스나하스 ㅎㅎ Het 헤맨뒤 와.. 하하하 오늘 정말 연습하며 선물 할까.. 어.. 으흐흐흐흐흐 또 소리가 나갈까? 아하 성장 재т 재킷 꺼내 byte 아니. 잠깐! 발꿈치가... 발꿈치가 너무 반칙... 아니요! 아니! 너무 반칙... 뭐야? 통과에 릴듯해 뭔가 네 종이에 나도 몰래 네 이름만 적어 하루에 런 종이에 종이가 시껌해지고 서야 넌 그리워 또 했는데 봉을 쳤더라 눈물을 또 찾아와 너랑 이별이라 내게 심장이 없어 내게 심장이 없어 그래서 아무 걸 느낄 일 없어 내 엄마 말을 해 내게 주문을 걸어 꽃잎의 변심에 당신께도 새로운 꽃잎의 변심에는 렛츠고 꽃잎의 변심에 벤설네 꽃잎의 변심에는 꽃잎의 변심에 찌개해서 시계를 걸려도 아, 떨려. 흘렸밤을 흘렸냐 오! 무서워하네. 와, 한 번 더. 멋있는데? 책 읽어드리기. 렛츠고! 책 읽어드리기. 책 읽어드리기. 이번 포인트 안무. 포인트 안무. 포인트 안무. 포인트 안무 알려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뷔의 파트입니다. 아! 아! 치즈 먹어요. 우와! 까떡이! 격떡이! 앉아 앉아 앉아. 와우! 파트! 아, 다행히. 왠지. 말자, 저리 가고. 좀 불안해. 아, 저리 가고. 아, 저리 가고. 아, 저리 가고. 이제 못 죽여야 된다고. 아, 그냥 한가리 반사, 한가리 반사. 아, 죄송한데. 이형, 이형 집중하는거봐. 턱 올리려고, 이형. 아! 왜? 어, 이제 좀 올리... 다시 하고 있는데 문화상당에만 돌릴 것 같아요. 네? 30분이요? 다시 부르신거에요 다시 부르신거에요 알겠습니다 먼저 연습하라고 할거 아니에요 화물 밴드 화물 밴드 화물 밴드 아우 야 빨리 되돌려나 되돌려나 올려 올리기만 해 뒤로하네 뒤로하네 아 근데 저거 좀 아 이거 그래 그래 뭐야 그게 맞는데 우리는 다시 또 여기서 만났잖아요 아침과 저는 영역에 있던 것 같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출발선이거든요 오지 않죠 바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게 저는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폴리데이맨 알렉스 아르반도 제이킹이에요 알렉스 아르반도 이름 좋고 어디서 어디서 여기 늦게 왔어 제이킹 아 소개하겠습니다 이즈분의 동생 알렉스 아르반도 제이킹 반갑네 제이킹 그 유명 알렉스 가문이구만 난 이게 뭔지 알아? 야 이거 존나 통학해 이게 바로 알렉스 가문에서만 나오는 알렉스 아르반도 가문이예요 알렉스 아르반도 가문이예요 제이킹 에스 contar 가틴 이리 fps 아잇 Heb 아까 왜 sty 레이 Sciences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